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러쉬 긱보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드웨어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하단에 있는 풀스위치 라든지 지금 연결해 놓은 익스프레이션 페달 등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하드웨어 어사인이라고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주십니다. 하신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풀스위치 두 번째 풀스위치 세 번째 풀스위치 네 번째 풀스위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네 개의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화이트 부스트를 앰플은 안은 끄겠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멀티 코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드라이브로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시면은 앰프가 꺼지고 켜지고요. 변경했던 두 번째 풀스위치가 드라이브와 매칭이 되면서 드라이브 페달을 온, 오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확장 메뉴에서 하드웨어 어사인 앰플을 나는 얘를 드라이브를 온, 오프을 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를 멀티 코러스 사용을 하겠다.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첫 번째를 누르면 드라이브가 온, 오프가 되고요. 두 번째를 누르면 멀티 코러스가 온, 오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풀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페달을 운영을 할지가 이렇게 메뉴로 보여지게 되는데 스톰프 페달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페달을 설정을 하셔서 온, 오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페달을 나는 EQ를 온, 오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 토글이라고 적혀 있는데 에디트를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캐비넷과 부스트 리버블을 동시에 켜주겠다. 하고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가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3개는 페달에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4번만 심포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심포로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리버블을 이렇게 빼고요. 볼륨 페달을 옆에다 놓고 익스프레션 메뉴에서 와우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페달에는 A와 B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역시나 하드웨어 어사인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A와 B 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AA는 볼륨 페달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에서 페달을 블랙 와우 페달 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레인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페달형 볼륨 페달이라든지 와우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펙터들의 파라미터 값 자체를 익스프레션 페달로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핸즈 프리 모드라고 합니다. 핸즈 프리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각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을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을 해서 각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핸즈 프리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이펙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핸즈 프리라고 적혀 있는 핸즈 프리 모드 2번을 홀드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각 파라미터 값을 이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분도 프리 모드 2번을 프리 모드 2번을 홀드를 하고 계시면 각 파라미터 값을 이 익스프레션 페달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음에 다음 파라미터 값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연주자가 굳이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컨트롤 할 필요 없이 페달로 바로 발로 파라미터 값을 정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코딩 환경에서 헤드러쉬를 만약에 책상에다 올려놨다 그랬을 때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해서 패라미터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튜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풀스위치가 4개가 있고 보시면 밑에 튜너라고 적혀있는데요. 4번 풀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튜너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혹시나 한 번 더 누르면 밖으로 바로 나가고 직관적인 헤드러쉬 디스플레이 화면을 또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할수록 쉽다 편리하죠.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운드적인 부분이라든지 활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멀티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헤드러쉬 긱보드 하드웨어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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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